멈춰야 되잖아. 아, 그래? 아, 몰라. 될 수 있구나, 맞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립하지 말고 절로 이동하지.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번호 오픈하면 되잖아. 나 007! 007! 야, 야, 너 이런 게 다 있어. 왜? 뭐 이런 거 다 있어. 아니, 나 007이야. 왜? 악당이잖아요. 나 악당 아니야. 나 002번이야. 나 008번이에요. 그래. 008번? 네. 아, 그럼 이미 악당이 제거된 거 아니야? 악당이 제거됐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007, 007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잖아. 007을 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이리로 와. 007을 알면 단서를 찾을 수 있대? 뭐야, 그럼 난 뭐야. 나 제작진한테 이용당한 거야? 거칠 거야. 얘가 2명인데. 얘가 3명인데. 얘 3명, 4명. 어머, 4명. 세대권이야. 자, 1번 워터 스나이퍼.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 지하폰 맞죠? 2개 알고 있는 거. 3명, 2명, 2명. 어. 우리 악당이 없나? 아니면? 여기? 우? 아, 저... 그건네? 그래, 어쩌다. 저거 빨리 눌러야 되잖아. 아, 지금 진짜.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봐. 칠기 씨. 네. 뜯어보자. 나를? 아니야. 아니, 우리 어차피. 아, 야! 아니, 우리 어차피. 아니 우리 다같이 우리 어차피 다같이 적어놔 그렇지 그렇지 너구나 저기 너야? 너야? 신혜야 너야? 야 신혜야 니가 어떻게 야? 너야? 우와 어제 테스트 미션에서 아쉽게 꼴찌하셨죠? MI6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들었다 정해진 시각에 프리즌타워의 금괴가 폭발된다 MI6 요원들도 이에 대처할텐데 각의 배우가 되어서 그들보다 먼저 폭발 전에 금괴를 빼내세요 MI6에 불만이 많으니 미션을 보석해야겠어 척보를 왜?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왜? 비즌타워에 도착해 함께 금고의 폭발을 막은 후 그 사람은 몰래 그 Film을 빨리 돌л яв게 됐다고 휴대했다고 обще No7이 있대요 No7을 찾아야해요 지금 그래서 등장을 뜯든 아 왜? 야 시내야 성p Holy 되지 절칭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 지자폰 맞지? 두 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여긴 가! 야, 신혜야! 네가 어둠이야! 오픈, 오픈 아, 큰일 났다 오픈이야, 오픈은 아니, 그러면 지효 누나가 신혜의 등을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지효가... 신발 2창이 있는 것 같아 신발 2창이 있는 것 같아 신발 2창은 어디? 아니, 신발 여기서 준 거예요! 네 창이 들어가게... 어? 뭐야? 네 창이 뭐가 있는지 너도 몰랐 거야? 몰랐어? 이런 게 있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모르냐? 내가 바보 아니냐? 알짜가 있잖아, 알짜 알짜 붙어있네 근데 난 런닝맨에서 협찬해 준 거 해가지고 얘가 후당이라니까 얘 진짜 너 진짜 야, 거기 밑에 있었네 공공지에 힌트할 때가 이거였네 그거였네 아... 공공지에 중요한 요원가를 가지고 있다가 아, 그게 네 인기인이었어? 근데 밑에 적으렀잖아 신수야, 그냥 나 같이 풀어보면 안 돼? 지금 1분밖에 안 나오고